이거 닦아야 됩니다. 일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거 망고 갖고 온 거를 따뜻한 물로 헹군다고요? 네. 망고 표면에 있는 각종 기온 제교를 위한 세척 작업을 실시합니다. 물에서 씻고 나오니까 정말 반짝반짝 되겠죠. 이제 망고도 목욕까지 다 했고 이제 박스에다 담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박스에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중에도 비상품이 있습니다. 비상금이요? 비상금. 비상금이요? 아니, 이거 이 중에도 비상금... 비상금이요? 아니, 놀라가지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아니, 안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이것도 비상품인데. 아, 이게 비상품이에요? 네. 에이, 이게 무슨 비상품이에요, 이거? 이게 조금 점이 박혀있지 않습니까? 네. 놔두면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아주 조금 흠이 있는 거는 아예 시장에서 격리를 시킵니다. 최고의 상품만 시장으로 쓸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는 거는 비상품으로 빼고 출하라고 합니다. 이야, 그렇군요. 색깔이 기쁘지요. 최고의 상품만을 선별해 출하한다는 소신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고범정, 윤금양 고부입니다. 고품질 망구인 만큼 황금망구는 일반 망구보다 1.5배 정도 높은 가격에 출하되고 있는데요. 매일 이렇게 수확한 뒤 포장하고 바로바로 출하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이 우리 어머니 또 뭔가를 분주히 준비하고 계시네요. 아, 딱 보시니까 알겠죠. 바로 황금망구 주스를 우리 박성원 리포터가 맛보는 건가요? 부럽죠, 정말. 그럼 맛은 어떨까요? 아, 이 세수의 저녁! 아, 진짜 안 잊을 수가 없다. 어머니! 이거 한 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저 이상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이 황금만고를 맛볼 수 있는 적기라고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망고에 대한 사랑 하나로 탄생한 황금만고 황금만고 수확을 도와드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진정한 농부의 땀 내음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황금만고 최고예요 아 잘 봤습니다 황금만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기 쉽지 않은 이 금가루 금물을 먹고 자란 황금만고 어떤 맛일까 진짜 궁금한데 저는 화면 보면서 궁금한 게 또 있는 게요 황금만고를 먹어서 박성원 리포터가 장성규 아나운서가 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어우 갑자기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을 전해주시는데 그만큼 이 황금만고가 좀 특별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금 장신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금 안에 이렇게 약재로서의 효과까지 있다는 점 미처 모르셨죠? 망고는 그 달콤함만으로도 정말 최고인데 그 안에 이렇게 뛰어난 효능을 자랑하는 금성분까지 들어있다고 하니까 우리 제주의 황금만고 정말 본토 아열대 지방의 망고를 위협할 만한 맛과 품질을 자랑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니까 황금만고가 탄생하기까지 많은 우여곡들도 있었지만 수확하는 것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또 폭염 속에 하우스 안에서 한 달 정도를 수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하지만 도민의 열정으로 탄생하는 황금만고입니다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황금만고가 제주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작물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신선한 소식이었습니다 네 네트워크 현장 고양이 보인다 오늘은 사랑의 섬 평화의 섬 제주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소식은 내 고향 이 사람인데요 이지한 리포터가 어떤 분 만나고 오셨어요? 네 35년 동안 야생화를 사랑하고 갖고 온 분이 있다고 해서 순수한 야생화 같은 제가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그분의 인생 스토리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죠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만 스스로 피고 지는 야생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야생화의 매력에 빠져 제주에 둥지를 튼 이가 있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인생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자리한 한 야생화 박물관 이곳은 오늘의 주인공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봉을 들여 만든 야생화 전문 박물관입니다 야외 활동하기조차 힘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박물관 한편에서 뭔가를 하고 계신 분을 발견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식물을 가꾸고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죠 자나 깨나 더우나 추우나 야생초 소개시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